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삼 축사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 일에 나를 기념하라 신입구의 동호와 비와 같이 자리를 가지시고 따라사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야인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 나인 너희를 모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나아는 것이니 죽으실 때까지 니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삼 축사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신입구의 동호와 비와 같이 자리를 가지시고 따라사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야인이 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 나인 너희를 모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나아는 것이니 죽으실 때까지 니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 일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쓴raw 샤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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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